안녕하세요. 해석부터면 100% 학원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if의 이 두가지 해석 구별방법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형용사 D나 타동사 D에 나오는 if는 ~~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합니다. 이 타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 D에 ~~이 필요하면 타동사, ~~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사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요. 이쪽으로 올까요? 자, 물어보아라 그에게 뭘 ~~이 필요하잖아요. 물어보아라 그에게 뭘 ~~이 필요하면 이까지 해가지고 이 문장이 ~~이 필요하단 말이야. 그러면 인지 아닌지야. 물어봐라 그에게 인지 아닌지.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. 이렇게 타동사 D에 나오는 if는 ~~인지 아닌지. 하나 더 해볼까요? 나는 모릅니다. 뭘? 뭘 모르니? 너는 을룰. 다른 거 필요 없고 을룰이에요. 을룰. 나는 모릅니다. 뭘. 을룰이 필요하잖아. 그럼 인지 아닌지.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. 이해됐나요? 하나 더 해볼게요. 3번 같은 문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맨 앞에 if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. 맨 앞에 이렇게. 맨 앞에 if로 시작하고 중간에 콤마가 있어. 이렇게. if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콤마가 있어.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이 100% 만일 ~~라면 이런 뜻이에요. 네가 간다면 나는 갈 것이다. 맨 앞에 if로 시작하고 if로 시작하고 중간에 콤마 중간에 콤마가 있는 경우. 이때 나오는 if는 무조건 만일 ~~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. 두 번째. 형용사 뒤에 나오는 것이 인지 아닙니다. 근데 이때 나오는 형용사가 일반 형용사가 아니라 을룰이 필요해. 나는 확실하지 않는다. 뭘? 뭘 확실하지 않냐. 을룰이잖아. 을룰. 그러면 이때 나오는 if는 인지 아닌지. 사람들이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. 나에게. 이렇게 형용사 뒤에 나오는 if더 ~~인지 아닌지. 5번요. 나는 물어보았다. 그녀에게. 뭘? 뭘 물어보았는데. 을룰이 필요하잖아요. 인지 아닌지. 괜찮은지. 이때 가짜 조언해요. 가는 것이 지훈의 지배. 예문 하나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요. if로 시작을 했다. 중간에 콤마가 나왔다. 100% 해석을 어떻게 한다? 100% 만일 ~~라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때 나오는 if를 뒤로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. if 뒤로 갔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 볼게요. 우리는 캠핑을 갈란다. 이때 나오는 if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서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if는 무슨 뜻일까요? 이미 을룰이 필요하잖아요. 우리는 캠핑을 갈 것이다. 이미 을룰이 나왔어. 을룰이 필요 없어. 이미 을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나오는 if는 100% 만일 ~~한다면. 1번 봅니다. 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뭘 예측할 수가 없냐? 인지 아닌지. 날씨가 좋을 건지 아닐 건지.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. 형용사 뒤에 나왔네요. 아, 슈어가 많이 있었네요. ~~인지 아닌지. 나의 친구가 올 건지 안 올 건지. 4번. 나는 원합니다. 알기를. 뭘 알기를. 을룰이 필요하잖아요. 인지 아닌지. 그 북스토어가 닫을 건지. 일요일에. 5번 갑니다. Have you decided? 너는 결정했냐? 무엇을. 뭘 결정했는데. 을룰이 필요하네요. 을룰이 필요한 타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인지 아닌지. 니가 갈 건지 안 갈 건지를.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